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명랑핫도그에 떡볶이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로제아볶이 세트에 핫도그 2개 추가해서 가져왔어요 오이 칠리 아삭아삭 다리에 치즈가 너무 좋아요 잘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요네즈 파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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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쭈쭈쭈 물에 새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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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약간의 맛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계란 고춧가루 청양고추 바삭바삭 계란 고춧가루 아삭아삭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잘 먹었습니다. 안녕